봄꽃이 반기는 날. 이번에는 어떤 가족이 오르나요? 얘들아 가자, 놀러 가자. 어, 이 목소리? 어? 이 들어온 목소리? 누구지? 오, 대박. 언니는 이거 안 오지? 오, 세연이구나. 우리서 찍을래, 그냥. 3남매 7동이네요. 반갑습니다. 와, 대박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새아이의 엄마 소유진입니다. 아홉 살 반영입니다. 벌써 아홉 살이야. 오, 여덟 살이야 벌써. 안녕하세요, 시. 뭐야? 개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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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까지 왔어요. 몇 살? 다섯 살? 다섯 살. 아, 원래 말 잘하는데 쑥스러웠나 봐요. 오, 백남매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야, 설문 진심이에요, 지금. 엄마? 이거. 아, 이거 어떻게 해. 누구 거야, 이거 누구 거야. 나 거야. 나 거야. 요즘에 봄에 날씨도 좋고 꽃도 비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좀 계획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행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. 당황했어. 어색 씨 다 가고 있는데. 좋은 곳으로 봄맞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. 오, 이천 가셨구나. 네.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뜻이잖아요. 날씨가 너무 좋다, 그렇지? 아, 또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. 아, 맛있겠다. 오케이! 잡았다! 잡았다! 뭐야? 야, 그거 괜찮나? 응? 아, 진짜. 아니, 더 좋았네. 훅 갔는데, 저쪽으로? 여기도 비슷하고. 아, 진짜. 딸들이 이렇게 다 비슷하냐고요, 왜. 아, 진짜 딸들이 이렇게 비슷하네. 엄마, 나 물 먹고 싶어. 너 뭐, 너 가방에 봐봐, 너 뭐 싸 갖고 왔어. 네, 뭘 가방을 싸왔더라고요. 소개해줘, 물 갖고 왔어. 아유, 떡 소리 나는구나. 나 물. 물? 화장품. 돌. 거울. 거울. 돈? 돈? 돈. 현금을 챙겼어? 돈을 왜 바꿨어? 평상시 용금을 챙기고 다녀요? 제가 옛날에. 물이 빠져 갔을 때. 돈 받았는데. 모바감. 어째쌸쌸쌸? 모바감. 어째쌸쌸쌸. 1, 0, 0, 0, 0. 봐봐. 거울은 왜 가지고 왔어요? 얼굴 예뻐지면 볼래요. 예뻐지면 볼래요? 지금도 너무너무 예쁘잖아. 지금도 예쁜데? 짐 많은 사람 누군지 알아, 여기에서? 아니? 오빠요. 아, 왜? 오빠가 짐이 많대요. 오빠 체집통 몇 개 넘게 챙겼어. 뭐야? 어. 오빠, 이게. 대박. 야, 이거 뭐야? 체집통. 체집통을 몇 개 챙겨온 거야? 대박. 야. 엄청 많지. 야. 이게 뭐야. 체집통 왜 가지고 왔어, 용양? 곤충 잡으려고. 아, 진짜 많이 더 가져왔다. 야, 곤충을 이만큼 잡을 거야, 가서? 아. 아, 아. 곤충이 진심이구나. 그렇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